여러분 이제 이게 연말 연 하루에 가기 전에 아마 발표될 모양인데 거의 더 마무리화 된 것 같네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이 방송을 국힘 관계자들이 볼 가능성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 번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조작하는 겁니다 누가 북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홍길동이 100% 임격증이 50표를 받은 것을 국민들이 던진 투표자 수하고 관계없이 본인들이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공 박사님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그거 쉽게 알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정직한 것은 숫자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은 자기의 편의와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는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선거구의 통총투표자 이게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으로부터 자식 두 명을 추출한 것 끄집어낸 것이 사전투표 표본이라고 당일투표 포본이지 않습니까 같은 어머니로부터 자식을 두 명 끄집어냈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전자하고 자식 표본 1의 유전자하고 자식 2인 표본 2의 유전자 같아야 되는 것 그걸 선거로 환산하게 되면 특정 후보의 총투표율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특정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두 후보가 같으려면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0에서 3 정도 아주 작은 값이 돼야 되는데 여기 왼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5.68 마이너스 14.60 플러스 12.0 마이너스 11.42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박영선 후보가 여러분 출마했던 선거는 2021년도 보궐선거입니다 그 선거는 여러분 그 선거는 그 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문 사건 때문에 이런 보궐선거가 실시됐기 때문에 도저히 오세훈 후보한테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차이값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입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물론 2020년 한해전이 4.15 총선 보다 조작은 낮았습니다 모든 선거를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9번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북조선 선거관리비원회가 아니고 남조선선거관리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뭘 사전투표 득표율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노원병 선거 부정 없다고 맨날 여러분들 뭡니까 목소리 높이고 있는 이준석 씨 선거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만 정상이고 차이값을 차이값 평균값을 보시게 됩니다 차이값 평균값이 다 0에 3%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여기는 아마 노원구청장 선거 노원구의 보궐선거 북회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플러스 9.6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4.8 이준석 마이너스 4.2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20년도 플러스 13.8 마이너스 15.1 자기 선거에서 이렇게 도덕죄를 당했는데 선거 부정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정부가 이준석인 겁니다 내하고 나이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훨씬 더 젊은 겁니다 내가 훨씬 더 정의감이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준석은 악한 겁니다 지 선거에서 이렇게 뺏긴 겁니다 이 선거에서 이준석이 간신하게 이겼습니다 선거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지방선거는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실시가 된 선거기 때문에 조작값이 좀 적지만 오차범위 3%를 다 넘어가지고 플러스 5.6 마이너스 5.6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방선거에서 아마 구청장 선거 같은데 이 두 명이 출마했는지 좌우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플러스 4.1 마이너스 4.1 플러스 4.0 마이너스 4.0 훔친 것만큼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핵심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여러분들 만들어 온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20대 총선 2016년하고 21대 총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칱 그래프입니다 너무합니다 나라가 나는 나라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국민들이 비겁할 줄은 생각도 못했고 나라의 지배 엘리트들이 이렇게 뭡니까 타락했지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두 발 두 손 다 든 겁니다 이 나라는 진짜 앞으로 얼마나 비용을 지불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여러분들 선거를 도독질하는 것이 일상화되어가지고 부정선거가 완전히 뭡니까 강물처럼 번람한 나라가 뭐가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돌아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정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장례가 있겠으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사전투표 조작의 기본이라는 것은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2017년 대성정부 등국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 후보를 훔쳤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조를 통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뻥튀기 한 다음에 사전투표자서를 3만7453명을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그런 신종사기수법의 본격지로 이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방법이 2024년 4월 10일 날 총선에 실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심플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훔쳐가지고 더해 주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차익값이 마이너스 쪽으로 그 다음에 뭐죠 밀어줘야 될 후보는 플러 쪽으로 이게 4.15 총선의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자수의 12.5%를 훔쳐가지고 12.5%를 더해 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25%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조작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우리가 심을 합쳐서 해결하겠다 이런 진지함이 국힘당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반역자된 겁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나라에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에 뭡니까 완전히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해설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뭡니까 과학적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해설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뭘 만드는 게 전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원시 성산구 선거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여러분 이 2019년 4월 3일 보궐선거에서는 여러분들 중간에 여러분들 표를 개표하다가 중간에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성부가 바뀌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인가 하시는 분이 마이너스 6.3 정의당 플러치 7.7로 정의당 후보가 이룬 당선이 됐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20장을 훔쳐가지고 정의당 후보와 함께 대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조작입니다 조작 이거는 그냥 예술품이에요 예술품 누가 했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증언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슨 선거관리비원회가 여러분 척을 졌다고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는 권력 자체를 너무나 뭡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로 생각하고 저는 인생관이 너무나 맹악하고 여러분들 권력관도 너무나 맹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자기 아니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고발하겠냐고요 이런 짓을 누가 한 겁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이때 사무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조해주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진짜 나쁜 인간들인 겁니다 구한말의 이름이 이완용이나 고종보다 더 나쁜 놈들인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그래서 선거관리비원회 선거사기세력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기훈 후보한테서 표를 훔쳐 가지고 6대4로 나누어 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40 주고 정의당 후보한테 60% 주고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사기세력들의 핵심 세력들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장물 도독질해가 이런 장물을 확보했는데 100장 가운데서 60장은 정의당 후보안께 주고 그다음에 더불당 후보한테 40장을 넘겨준 겁니다 그 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의 창원시 성산구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슬픈 것은 나라의 엘리트들이 그냥 완전히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한 분 외에는 나라가 여러분들 망해 가지고 유민이 되고 국민들이 뭡니까 그냥 특정 정치 세력이 뭡니까 하수인이나 노예가 돼가 시냄하는 것을 전혀 아무도 뭐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책임감을 느끼려고 안 하는 겁니다 하긴 대통령이 책임감을 안 느끼니까 누구를 또 나무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면 뭐죠 조작 서브용 pc가 핵심이거든요 전자 개표기로도 숫자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수의 개표 상황표를 보고 개표 수를 각 지역 선관위가 컴퓨터를 통해 전산에 입력합니다 전국에서 입력되는 후보별 덕표수가 보조 db에 등록이 됩니다 지역 선관위 pc 정상 개표 수를 입력하고도 보조 db에서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조작의 것은 메인 서브로 가는 조작 서브용 pc에서 결정합니다 이게 제2아 전문가가 이 가상 서브 조작 예상도를 그려주면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입력을 하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들 여기에 이게 현장입니다 숫의표 뭐 야단제가 여러분들 입력하더라도 여기에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철수에 부리게 되면 흔적이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척결 의지가 있었으면은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악수수색 들어갔으면 그때 잡아낼 수 있었겠죠 그때 여러분 저는 그냥 결정했습니다 제 양반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손 들었구나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 대통령이 당선된 당시에 전국의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에 입력한 그것으로 예상되는 조작값입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보소 조작된 후보별 특보소를 다 분석해가지고 어떤 규칙을 사용했냐를 다 찾아낸 겁니다 대구 강력시의 5% 경상북대의 5% 너무나 신기한 숫자들인 거죠 여기에 15% 여러분들 입력이 됐으면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2926표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작하는 사람들이 졸았습니까 그 여러분들 중차대한 사건에서 졸았을까요 대구 강력시 5% 왜 했습니까 15%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국의 대부분 15%입니다 몰표가 써져 있으니까 대구 강력시하고 여러분 경상북도가 윤 후보 몰표가 쏟아지는 데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15%만 훔쳤어도 이재명이 여러분들 2926표 차이로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어디서 입력한다? 여러분 여기서 입력하는 겁니다 조작 서브용 pcs 조작용 pcs 여러분 pcs 여러분들 그때 15% 입력했으면 5% 대신에 대구 강력시하고 경상북도 했으면 여러분들 2926표 차이로 그냥 이기는 겁니다 이재명이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겁니다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방법은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특표소작 전국차원이고 두 번째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입니다 그런데 경중을 따지게 되면 압도적 중요한 것이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특표수고 보조적인 것이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인 겁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표수와 개표위의 투표함 속의 투표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문제없다 대부분 후보들은 선거에 불복해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투표함을 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둘째 4.15 총선처럼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도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표수에 맞춰서 투표함 속의 투표지를 전부 갈아치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밝힐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